안녕하세요. 엄비티비 엄비씨입니다. 오늘은 김다현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리는 방송 만들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네. 3월 8일 미스트로2 7공주 스페셜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하시고요. 나오시고 3월 11일입니다. 카카오라이브 채팅 행사 오후 4시에 있으시고요. 또 오후 10시에 미스트로2 갈라스 쇼 TV조선에서 있습니다. 3월 12일입니다. 오후 10시에 사랑의 콜센터 나오시고요. 또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날 TV조선 미스트로3 맛에 오후 10시에 나오시고요. 또 3월 19일입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오후 10시에 나오시고요. 3월 26일입니다. TV조선 넷딸하자의 오후 10시에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3월 27일입니다. JTBC 아는형님의 오후 9시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김다현님 스케줄이었습니다. 김다현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시고 또 아이돌같이 멋지시죠? 굉장히 예쁘십니다. 항상 좋은 꽃길만 걸으시길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배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